아리따움 주문은 아리따움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에서 가능하며 아리따움 모바일앱을 포함한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이 당일 배송됩니다 현재 바로고는 전국 아리따움 매장 570여 곳에 배송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추후 배송 가능 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로고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뷰티 제품 역시 오프라인 구매에서 온라인 구매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배송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는 추세라며 비음식군 배달수 요즘과와 함께 올해 12월 배달수인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